어묵을 김정남 선생님이 샤인이에게 끓여주는 퓨전 홍합 수트떡볶이. 내가 지금 남의 거 구경하고 있을 땐. 우리 거 잘 될 거야.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와 시커멓게 됐어요. 아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 이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열기가 입이 뜨거운데? 그럼요. 우와. 야 오늘 음식이 쉬운 음식이 아닌데. 자 위에 뭐야 처음에. 떡볶이. 이 집이 어머니 레시피를 만들고. 들고 나오는데 이 집이 이모 같았어요. 이모님. 아 오빠. 누나라고 해줘요. 종인이가 일단 종인 씨가 맛을 보시고. 엄마의 그 손 맞고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까. 이모 거의 황석인데요. 우리가. 몇 개월을 먹여서 이모로 만들었어요. 어때 어때 어때. 종이가 어때. 넌 니가 만들어서 지금 뭐랑 못하겠지. 아니요. 유인 누나. 태민이가 먹어봐. 태민이가 또. 까다로우니까. 딱 냉정하게 먹어봐. 냉정하게. 어묵도 같이 먹어봐. 아. 아. 태민이가 아직 젓가락질이 어색 어색 어색한 거 같아요. 아 진짜 태민이가 비슷하네 호동이. 호동이 입성. 같은 입맛인데. 저는 별로 신청한 음식이 없어요. 나 저렇게. 저는 별로 신청한 음식이 없어요. 나 저렇게. 그렇게 말하면 일단. 근데 좀 짜요. 그렇죠. 짜. 짜. 짜 짜. 저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자 요기 푸면 이렇게 얘기고.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아니 저 깨끗아 무서워. 이거 니가 따로 왔는 거야? 이거는 우리 김정난 선배님이. 아 이거 기대된다. 지금까지 불패야 불패. 야 유리야 너 잊혀진다 이것 때문에. 유리야 먹어봐 니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거 정말 씻거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지원이 형이 만든 거는 파는 떡볶이. 맛있는 맛이 나고. 유나가 만든 거는 진짜 가장식 떡볶이예요. 맛있어요? 맥찬스러워. 문제 곰탕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깔고 있어요. 왔다 왔다 왔다. 일단은 최고의 순간까지 마지막에 먹자. 아니 근데 다행인 게 피 뺀 고기를 따로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간을. 유리야 고기 딸 거 있어 옆에. 조심조심. 색깔 색깔 색깔. 색깔 좀 봐야지. 기름은 좀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색깔은 안 나왔는데. 할머니 색깔 봤어요? 진짜 망가리네. 내가 앞둘봐로. 깜빡 섞을 뻔했고. 내가 가려고. 아니. 야. 내용물이 있겠지. 내용물이 있겠지. 내용물이 있겠지. 고기는. 고기는. 아니야 아니야. 야 그거. 고구마 한번 먹어봐라. 고구마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이제. 단어를 좀 맞춰보고요. 고기는 제가 공국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 먹어봐. 기본바. 고구마 살 맛있을 보라. 뜨거 주세요. 자. 할머니의 맛하고 비교를.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얼축.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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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주세요. 고구마! 할머니의 맛하고 비교를. 아!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맛있어요. 괜찮아요. 제. 제. 공부는 한 것 같아요. 오! 네. 뭔가 있어요. 할머니처럼 8시간 끓인 그 맛은 아니라도. 그렇지 그럴 수가 없지. 우리 지금. 시간 상.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말 먹어 그냥. 감사합니다.